아, 여기로 보는거구나. 빨리 가르쳐줘야지. 가만 놔두고 보는거지, 어떻게나. 사장님, 뭘 보는게 아니고, 나도 여기다 왕자를 한번 써보려고. 손바닥에다가. 누가 요새 테레비에 TV 토론회 나와가지고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써가지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왕이라고 한번 써보려고. 괜찮아, 비누로 지우면 되지 뭐. 비누로 지우는거 배우지 말고, 네? 네. 나는 그런거 모르겠고. 자, 왕이라고 썼습니다. 어때요? 좀 그럴듯한가요? 서비스로 그 밑에다가 또 여기다가 한글로 왕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어떻습니까? 왕 같습니까? 여기다가 왕이라고 하나 더 쓸까요? 아니면 여기다가 쓸까요? 여기다가. 하나 더 써도 되려나? 왕, 왕자라고 썼는데. 여기다가. 왕.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라고 한번 쓸까? 이렇게 해가지고 왕. 왕. 이렇게 해가지고 왕. 왕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칠까요? 왕. 왕자입니다. 왕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게 왕왕. 왕자죠. 왕자. 왕자죠. 꼭. writers에다.